5 영롱 피플 사용하는 김지민의 서비스 직선으로 갑니다 백핸드 찔러 줍니다 그 사이에 장점을 살려냈습니다 짧게 넘겼습니다 특정 하지만 손벌 경기에서 1패를 했지만 그때는 본인 스스로 예 그런데 오늘 경기는 본인의 일단 시점이 적어요 서비스 3홀 강타 3고 리드 3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길게 그렇습니다 넉 점차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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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 7 7 8 9 10 10 11 11 12